자녀와 함께 보는 악필교정, 두 번째로 아이들이 절대 모르는, 어쩌면 어른도 몰랐을 비밀입니다. 초등학생쯤 되면 한글에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음과 모음이죠. 그런데 이건 99%의 아이들이 몰라요. 바로 자음과 모음이 한자어라는 사실이요. 다시 말해 두 이름이 가진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뜯어볼게요. 쉬운 한자입니다. 음은 소리음이에요. 음악할 때 그거요. 모음부터 보자면 어머니 모자를 씁니다. 그럼 자음은 예측 가능하실까요? 맞습니다. 아들 자자를 써요. 네. 우리말은 엄마 소리와 아이 소리를 가지고 글씨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저는 모음을 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음을 병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닭이 크니 병아리가 크니? 닭이 더 크죠? 라고 하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럼 모음이 크겠니? 자음이 크겠니? 지금 당장 아이 글씨와 스스로의 글씨를 확인해보세요. 자음보다 모음이 크지 않은 경우가 빈번할 겁니다. 새끼가 어미보다도 큰 섭리에 맞지 않는 글자라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라고 느꼈던 거예요. 모양이 문제가 아니다. 똑같이 날림으로 쓰더라도 를 이렇게 쓰는 아이와 이렇게 쓰는 아이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글씨를 쓴다는 거죠.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글씨가 바뀝니다. 누가 누가 반듯하게 쓰나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